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천을 넘었죠. 목전이 아니고 5천을 지금 넘었습니다. 미국의 아주 주요한 주가 지수인 이게 이제 2월 8일입니다. 5천을 곧 뚫는다. 이번 금요일 날 5천을 넘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이렇게 뭡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s&p500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정권시장 지수지 않습니까? 꾸준히 올라가는 겁니다. 꾸준히 올라가 가지고 계속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 제가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경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기사가 이제 5천선을 돌파하면 5천선을 돌파했죠. 5천선을 돌파했는데 2021년 4월 4천선을 넘은 지 2년 10개월 만에 새 기록을 세게 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지금 미국의 주식이 아주 최고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비싼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5개의 여러분들 정권시장의 과열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5개 지표 모델을 가지고 좋은 그런 칼럼이 이렇게 기사가 올라 있어 가지고 그중에 여러분들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의 시장이 과열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러면 주가 수익률, 플라이스 대비 어닝, 가격 대비 수익, 비율 이런 부분을 이제 보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 2021년도 12월 무릎일 겁니다.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가격이 가장 높았던 때죠. 이게 보니까 벌써 30을 돌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닌 이유가 가격은 많이 뛰었지만 그만큼 또 기업의 성과가 좋으니까 수익이 좋으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쨌든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죠. 추세고 이제 이게 가장 낮은 시점이 2022년 또 10월 무렵입니다. 10월 무렵인데 그냥 여러분 교양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5년 여러분들 S&P 500 여러분들 주가 지수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최고치를 여러분들 깨고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한 거죠. 5,026.6일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지난해 여러분들 10월 무렵에 한 4,200이었는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한 번 이렇게 가열되기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관성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기뻐하고 못 산 사람은 들어가기에 너무 비싸고 하니까 고민하는데 6개월 사이 이게 이제 2023년 또 10월 10월 말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니까 기사를 한 번 제가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 500의 배수 그러니까 가격 대비 수익의 배수는 24.18로 10년 평균 20.36보다 높습니다. 비싸다는 거죠. 지수의 지수의 그리고 앞으로 12개월은 20.38로 최근 2년 만에 처음으로 20을 넘었었습니다. 이제 평균값은 17.96%라는 이야기죠. 평균적으로 비싸다는 겁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투자관리 서비스 회사인 러프의 투자이사 매트 스미스는 현재 시장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위험 보상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미국 시장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추진력은 많지만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모든 게 선택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5년 여러분들 주가 지수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정도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싸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사를 좋은 기사이기 때문에 이익 증가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주식이 기업 이익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기간에는 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s&p500은 24% 상승했지만 수익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습니다. 대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미 연준이 곧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미국 경제가 연착력 그러니까 크게 고통을 겪지 않고 불황을 벗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주식들은 대부분 어떠진 주식들인 거 아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주식들이 대부분 오르고 그동안 인기를 한때 많이 모았던 부동산 신탁회사와 같은 리즈회사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들은 거의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2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미국의 기술주는 너무 올랐다고 판단하시면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은 부동산 신탁 주식이나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그런 구리라든지 이런 원자재를 사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것도 이제 아마 외신을 그냥 조합해 가지고 전문가들은 리즈 부동산 투자에서 원자재 상장회수 펀드를 유효한 대체 투자체로 제시했다. 기술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s&p500에 여러분 대부분 많은 그런 종목들이 기술주가 많고 특히 이번에 여러분들 미국의 주식시장을 상승을 주도하는 주식들은 그런데 기술주 가운데 대형 주식들 반도체 주식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미국의 부동산 리즈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타격을 받은 상태죠. 어떤 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좀 비상 같아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옳은 것 같습니다. 주식을 이렇게 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적립식 투자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장립식 장기 분산 적립식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